본인이 느껴보면 어린 나이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뿐이지 딱 막상 세상에서 바깥을 나왔을 때 보면 왜 이 말을 하냐면 본인은 부모의 복이 없으라 해요 근데 태어났을 때는 부모가 계셨겠지 근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양부모님이 이혼을 하라라는 수전이었고 어린 나이에 내 양부모가 없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6살, 9살, 10살 그 무렵 그 사이에 분명히 부모님들이 아버지의 언어폭력과 아버지의 행동과의 무능력함에 엄마가 아마 내가 내 아들을 포기를 하고 내 자식을 포기를 하고 아마 바깥으로 뛰쳐나가라는 형국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마음속에 너무 보이지 않는 눈물이 고여 있으면서 지금 날까지 어느 누구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메아리를 치고 있다고 지금 그러셔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착한 사람이고 착한 아이인데 말을 하자면 얼음보다도 더 냉정한 만큼 차가운 만큼의 정을 남한테 주지를 못하고 살으대요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6년 전, 7년 전 그때부터 내 삶이 왜 뿌리를 못 내리고 한 곳에서 오래 버텨 있지를 못해놓고 길어야 2년이야? 길어야 2년? 2년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옮겨지고 또 2년 후면은 또 다른 데로 옮겨지고 그 직업이 지금 날까지 30대 후반까지 살면서 3번을, 4번을 옮겼나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느꼈을 때는 내 한국에서 내가 전혀 재미를 못 느꼈을 것이고 한국에서의 삶이 그다지 내가 취미보다도 내 성향하고 내 성격하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차라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차라리 태어나서 20대, 30대 초반에 한 32살, 32살, 31살에 그냥 무작정 가방만 메고 해외로 나가서 도전을 해볼 생각을 안 했어? 사실 26살, 27살 그때 호주를 갔다가 호주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 나라가 좀 좋아가지고 이민 준비를 하려는 차에 이민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32, 33 그때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부터 계속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실패를 봤더라도 그냥 해외에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다른 거를 도전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뿌리를 내렸으면 여기 한국에 와서 전혀 뿌리를 내려서 그냥 한 곳에 진득하니 다니지는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도전해보고 도전하고 그랬으라면 지금 30 후반 그러니까 한 38살까지 그때까지 내가 고생고생만 했더라면 거기에서 분명히 내가 자리를 잡을 일이 있었을 텐데 본인은 6년 전, 7년 전부터 내가 직업의 선택을 방향을 잘못 잡으면서 분명히 뿌리를 못 내려놓고 금전으로 분명히 탕진을 하라는 그 시기가 오면서 작년, 재작년 그때는 내가 죽을 만큼의 죽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먹을 만큼의 내가 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배우고 자란 게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그 타격이 너무나도 컸대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폭력과 폭력과 아버지의 도박과 아버지의 술 먹는 거에 본인이 보고 자라고 그 생활을 했던 게 그 아버지가 그냥 어느 정도 고쳤으면 좋았으련만 이혼을 하시고 지금 날까지도 아버지가 뚜렷한 직업을 가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마음속에 먹었을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를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텐데 내 뜻대로 지금 되지를 않아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본인은 한방주의예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방주의예요 왜 한방주의냐면 내가 순간에 이걸 하면 나는 이걸 가지고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항상 불안증에 항상 매일 매일 그냥 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그런 그런 삶이 나는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싫대요 맞아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해보고 또 다른 곳에다 투자를 해봤는데 3년 전부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대요 그래서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곳에 분명히 처음으로 도전을 했던 게 실패를 봤을 거예요 어 그때부터 지금 줄줄이 지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지금은 내가 벌어둔 돈이 돈 마저도 다 까먹은 거지만 딴 데 가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그런 데 가서 대출 아닌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마 그 투자를 했던 게 어 지금은 안전이 없어지라 해요 맞아요 휴지 쪽 휴지 조각밖에 되지를 않았대 어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무 죽을 만큼의 힘이 들어 그게 수습이 안 돼서 내가 이걸 못 갚으며 내가 이게 안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수전에 자살하려고 시도했어 시도는 아니지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 이건 뭐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 슬럼프가 헤어나올 수도 없는데 또 뭔 사고를 치려고 그래 지금 사고는 아니고 이제 사고 치러 왔대 이 이 일을 좀 직장을 그만두고 제 일을 시작을 해볼까 그러니까 사고 치러 왔다고 네 언제 가게를 해볼까 그거를 요즘 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혼자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데요 네 혼자 친구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혼자 해볼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다니시는 데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계신다 네 왜 지금 본인이 내 나름대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옆에서 왜 이렇게 구설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본인을 씹어돌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내 이름 석자가 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오르락내리락 왜 구설이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심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건 잘 모르겠고 아마 제가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불친절한 면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판이 조금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카페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도망가고 싶다 지금 자꾸 그래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도망가고 싶다 어디를 자꾸 도망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거 본인이 그거 차려놓으시고서 그거 차려놓고서 마음을 정착을 하지를 못해 놓고 잘못하다가 또 여기에서 실패를 보시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힘이 들어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모든 걸 다 갖다 쏟아 부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내가 봤을 때에는 아직에 사업의 운이 들어오지를 않으셨대요 사업의 운에 들어오시지는 않았고 마흔 살 정도 됐을 때 그 무렵에 내가 조그맣게 조금이라도 차렸으면 그때부터 그 돌아오는 돈이 내 주머니에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소리가 들리지 천하 없어도 지금 다른 걸 갖다가 투자를 하신다 하면 뭐를 하려고 하신다 하면 그 돈이 지금 잘못하다가 잘못하다가 어 간제로 엮일 일이 있어요 어? 간제로 엮일 일이 있고 그 해가 지금 들어오는 시기예요 본인한테 이게 그러니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르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잘 하다가도 신증을 많이 금방 빨리 내는 스타일인가 봐 맞아요 뭐를 하다가도 처음에는 이거를 잘 해요 어? 이 물을 잘 이렇게 뽑아내 커피도 잘 뽑아내 근데 하다가 짜증이 나면 내 스스로가 짜증이 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문 닫고 그냥 집에 가서 누워있을 그런 스타일이야 응? 그런 마음이 굴뚝같죠 응 그런데 지금 내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어? 3개월 못 가서 6개월 못 가서 문 닫고 싶어? 응 아직까지는 내 운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착한 얼굴이 너무나도 순한 이미지야 근데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냉정해 응? 응 너무 냉정할 정도가 내가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딱 덮고 딱 뒤돌아서서 딱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야 응? 맞아요 그러면 사업 못해요 응? 그렇게 해서 그 성격으로 어떻게 사업하실 거야 응? 응? 어? 내 사업을 하려면 내 사업을 하려면 내 거를 하려면 어느 분이 그 말을 하셨어요 어? 딴 데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돈을 버리려면 내 오장 육보를 간슬개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다 버리고 바깥에 가서 싫은 것도 웃으면서 응? 벨이 꼬여도 티 안 내면서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재산이래요 응? 어? 그런데 그걸 하지를 못하신데요 응?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너무나도 차가운 이 얼굴이래 응? 웃음이 전혀 없는 그런 얼굴이시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 구설이 항상 끼신데 쟤는 왜 저래? 어? 쟤는 왜 저래? 막 저 손님은 왜 저래? 저 직원은 왜 저래?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응? 타격을 많이 보고 있대 네 그러니까 어? 2년 3년만 힘이 들어도 그냥 응? 그냥 조금 이렇게 남 밑에서 돈을 더 버시고 네 마흔 살 그 무렵 정도 됐을 때 내 거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네 그때 시작을 하시지 응? 지금 그 벨이 꼬여서 그냥 씨 내 거 해야지 맘먹고 다시 시작했다면 천하 없어도 내년 내후년 수전에 간제껴 네 간제라는 게 금전으로도 엮여 있고 분명히 그럴 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돈 까먹은 거는 내 돈이 아니야 받지를 못한다 지금 그래요 네 어디다가 누구한테 투자를 했어요? 사람한테 한 건 아니고 조그맣게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고 나머지는 주식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작년부터 많이 안 좋아지고 지금 또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완전히 다 잃은 건 아닌데 원금에 비해서는 네 심각한 심각해 네 네 심각한 손실이 있고 있죠 네 40살 정도 되면 내가 뿌리를 뿌리를 내려요 네 지금까지는 뿌리를 내리지를 전혀 못했어 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마음 못 잡았던 거 조금만 더 고생을 하시고 나면 네 내가 어느 정도는 뿌리를 내려서 내 거를 차근차근히 쌓아갈 일이 있어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럼 만약에 제 가게를 안 차린다면 혹시 이직이나 올해에 해도 괜찮을지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 네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이거는 마음속에서 여기 다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진짜로 죽지 못해서 나가는 그런 심정이야 맞아요 하루하루 내가 벌어야 되니까 내가 벌어야 되니까 누가 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지 못해서 어거지로 진짜 속 끌려가듯이 끌려간 것처럼 지금 그러는데 이미 이동수는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어요 네 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네 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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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아까 카페 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혹시 그럼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도 좀 괜찮을지 혹시 좀 저한테 좀 맞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네 본인은 차라리 나았을 텐데 네 차라리 뭐를 가리키는 거를 해보지 그랬어요 응? 가리키는 거를 네 그랬으면은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돌아다니 뭐를 가리키면서 네 그 분야에서도 가리키는 게 있잖아요 네 가리키는 거를 차라리 했으면은 네 본인은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네 이 숨이 막혀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 튀어나가고 싶고 바깥에 있으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 네 왜 그러냐면 어 그냥 예를 들어서 어 도출이 되게 강해요 그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인데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막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그리고 아직까지 내 직업하고 내 성향에 맞는 직업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항상 이 직업에 목말려 있어요 응? 항상 맞아요 어 그런 게 너무나도 강해 네 근데 어 그거를 지금 나이에 따는 데 가서 응?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게 없어 네 맞아요 사실 없어요 네 어 없는 거를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지 그쵸? 네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 마흔 살까지만 3년만 3년만 더 고생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나면 그때는 내가 정식적으로 뿌리를 내려 그러면 그때는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음 본인은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우리 부모처럼 살까 봐 음 음 그게 너무나도 싫대요 어? 네 그리고 내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릴까 봐 여자를 음 그런 거를 너무나도 지긋지긋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없어요 어 근데 나는 들어올 거 같아 음 여자는 들어올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